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포 퍼즈 게임인 파피 플레이 타임이 무료로 전환되었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에는 챕터 1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후 챕터는 DLC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파피 플레이 타임 게임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확인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게임 플레이 버튼 클리어합니다 창이 하나 뜨면 스팀 런처 설치 유무에 따라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왼쪽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상단에 창이 뜨면 스팀 열기 버튼 클릭합니다 런처 실행이 완료되면 원하는 위치에 파피 플레이 타임 설치를 완료해줍니다 다시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녹색으로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표시가 되어져서 현재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팀 런처 실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inea 메뉴 세 sud 예 꼬리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